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 끝난 다음에 정말 오래간만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그 글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관한 평소의 생각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방송에서 이 주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멸공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오랜만에 가족 인스타에 사진을 제가 올렸습니다. 의외로 많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중국 베트남과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가볍게 메시지를 던져서는 안 됩니다. 중국 관련 사업하는 기업과 종사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은 이릉 경청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이 문제의 본질은 멸공 그 자체가 아닙니다. 멸공이란 표현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인스타그램을 삭제해버리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위적이고도 과도한 제한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의문 제기이자 항의입니다. 어떤 분은 일베의 놀이 뿌리가 어디인지 보여준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암호를 풀었다고도 하셨습니다. 번지수가 한참 틀리신 것 같습니다. 혹시 표현의 자유보다도 달파 멸공이라는 단어가 먼저 눈에 들어와서 화들딱 놀라셨기 때문일까요? 이런 내용을 자신의 페북에 올렸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글에 대해서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고 수십 개의 공유가 이룰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위적이고 과도한 제한을 최재형 전 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최재형 원장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토록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왜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토록 애매한 태도를 보였을까. 이것을 도저히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이 무력이 갈 무렵에 이미 최재형 원장은 기대와 달리 열외로 이미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소신껏 발언하였으면 경선에서 물러나가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소신 있는 최재형, 강단 있는 최재형, 양심적인 최재형, 정직한 최재형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깊이 각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서울대법대 출신의 법조인들이 온갖 비리에 물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법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올곧게 살아가는 법조계 출신 인사들도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로서 2020년도 4.15 총선 무결성 문제와 관련해서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정직하게 피력하기를 주저주저했습니다. 이것은 소신 있고 강직한 인물 최재형 이미지에 신대한 타격을 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주저주저하게 만들었을까? 무엇을 생각해서 그렇게 소신 발언을 할 수 없었을까? 이런 점은 여전히 의문문을 갖게 됩니다. 서울대법대 졸업,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감사원장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고간대직을 다 거쳤습니다. 1956년 생이면 나이가 65세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현안과제인 선거 정직성과 선거 무결성에 대해서 그렇게 비겁하게 쭈빗쭈빗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렇게 피해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태도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고 아직까지도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그의 선택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저는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던져보게 됩니다.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어? 무엇이 그렇게 아쉬웠어? 그렇게 입을 다물고 말았을까? 당연히 입을 열었어야 될 인물이 입을 다문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랜만에 그의 페이스북을 방문해서 타임라인을 따라서 그가 최근에 어떤 글을 남고 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가 소신 있고 강직한 인물이란 인상을 심어줬다면 국민의힘의 대선 경쟁을 마무리했고 또 그의 글이 모두 다 의미 있고 그리고 아주 정직한 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여준 무소신과 비급함은 그가 쓴 좋은 글들조차도 언행불치라는 그런 불일치라는 그런 이미지하고 겹치고 맙니다. 10월 12일 날 국민의힘 경선 탈락을 마무리하면서 최재형 후보는 정치 참여를 마무리한 소회를 자신의 SNS에 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평소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던 제가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나서야 된다는 권유도 있었습니다. 친중 종북 좌파시력이 장악한 정권의 지난 4년 반 상권 분립은 껍데기만 남았고 법치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안보 역시 벼랑 끝까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젊은이들은 주거 불안과 일자리 위기에 뇌에 몰렸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정치에 나섰지만 저에게 조직도 없었고 정치는 낯선 세계였습니다. 이런 글을 퇴임의 변으로 올렸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판에 뛰어들기로 만든 이유나 명분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져가는 나라 친중 종북 좌파세력이 장악한 정권 껍데기만 남은 상권 분립 무너진 법치 벼랑 끝의 안보 젊은이들의 주거 불안과 일자리 위기 이 모든 사안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이자 오메가 뿌리이자 핵심에는 바로 선거 무결성과 선거 정직성이 신대하게 침해받았다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특정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의 선거를 도구화하고 수단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됐다는 점을 빼놓고 지금 최재형 원장이 제시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끝까지 침묵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큰 덕을 입은 당신들의 그 비겁함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가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고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들에는 최재형을 포함해서 선거 부정 문제에 침묵하는 많은 지식인들과 전문가들, 식자청들, 언론인들,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긴가 민가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을 것입니다. 선거의 공적성과 선거의 무결성과 선거의 정직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회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결국은 그때 그 문제에 침묵한 대가로구라라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냥 넘겨서 안 되는 문제에 침묵한 그런 비겁함의 대가를 두고두고 지불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